혼자보는 별 아려와 아려와 아씨야! 아씨야! 안 나온단 말이야! 너를 벗고 가는 나의 사랑 콩크섬의 첫날이 저물고 부족원들을 위해 밤바다 사냥에 나서는 명망과 종욕 칠흑같은 콩크섬의 밤바다 그 속은 어떤 모습일까요? 그 속은 여전히 이리와 지지 평온하잖아요. 밤바다. 밤바다는 밑에서 우주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. 고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상황에 물 안에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밤에? 그 물속이 또 설렘이 있었어요. 그 섬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조금씩은 다 틀릴 거다. 그런 설렘을 갖고 찾아가셨죠. 그 물속이 또 설렘을 갖고 싶어요. 그 물속이 또 설렘을 갖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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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